지금 쿠팡에 들어가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첫번째, 블록 튀어나온 어댑터를 반으로 접을 수 있어 벽에 붙여 사용 가능하고 총 3개의 구멍으로 멀티탭 사용과 110폴트 사용까지 가능하답니다 두번째, 서로 다른 크기의 건전지로 해당 케이스에 끼우면 AA 크기로 만들 수 있어 변환이 가능해 좋아요 세번째, 130cm 크기의 3단 수납함으로 다양한 짐의 보관은 물론 각 칸이 모두 분리되어 분리수거함으로 사용시 버리기도 편하답니다